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이 점점 더 풀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리크루터들도 미국은 8월인가에 1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전까지는 계속 비슷하고 8월 이후에나 바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구요 보시다시피 해고 숫자랑 비교하면 현재 열린 잡수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값으로 보면 꽤 큰 숫자고 또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게 어디에요 돌아보면 올해 7월은 시장이 열릴까 말까 하는 시점이었는데 살짝 틈이 보이는 순간에 제가 휙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저처럼 드디어 틈을 본 지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포지션에도 6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약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숫자라 정말 놀랐네요 아무튼 저희 팀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 그 중에 이력서로 100명을 뽑고 1차 인터뷰로 30명을 뽑고 하루 동안 4개 받던 인터뷰로 최종 3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뽑힌 기준은 엑셀 파일에 지원자들이 쭉 있고 인터뷰 볼 때마다 점수를 냈대요 그 점수 탑3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된 건 팀장님이 제가 떨어졌다 붙은 적이 없대요 리크루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지션의 Required Qualifications는 학사 졸업과 1년 경력이 있는 지원자였고 Preferred Qualifications는 석사 졸업생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뽑힌 분들은 모두 석사 졸업과 경력까지 있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두 분은 미국 대학원 석사 졸업 후 미국 다른 회사에서 2년 정도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긴 있죠 아무튼 취업으로 어려워 하던 제 친구들도 9월 10월에는 다들 채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린카드 절차 진행 중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해고한 경우 그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더 이상 신입사원 그린카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메타 신입사원들도 회사에서 그린카드를 진행해 줄 수 없었고 올해는 구글과 아마존 신입사원들이 그래요 또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다른 빅테크 회사들이 반드시 그린카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시기에 들어갔더라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여러 이유로 회사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불안하면 개인 돈 들여서 NIW 진행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입사를 하면 회사에서 어떤 복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대기업 복지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보통 너 그 회사에서 얼마 받아? 하면 TC를 얘기하는 건데요 연봉과 주식,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의미해요 오퍼를 받을 때도 리크루터가 이 금액으로 얘기해 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봉이랑 주식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에 더해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요 와보니 정말 복지가 얼마나 다양하고 하나하나가 복잡한지 입사한 첫 2주 동안은 이거 살펴보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바빴네요 제가 모르고 있으면 손해인 거니까 나름 열심히 읽다가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했다가 또 다시 열심히 보다가 했어요 심지어 인사팀에서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 중에 우리 회사 복지 전체가 다 잘 정리된 책을 보고 싶은 직원에게는 택배로 보내줄 수 있다라길래 살짝 관심이 갔다가 400페이지라고 해서 있는 자료나 잘 보자 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짜잘한 복지 외에 다른 회사들에도 많이 있는 굵직굵직한 것만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는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제 경험의 기반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PTO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무제한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무제한입니다 다만 4주 이상을 쉬고 싶을 때는 매니저랑 사전에 얘기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하루 종일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당일 전에 팀 공유 달력에 표시해야겠지만 하루에 잠깐 어디 다녀오는 건 정말 자유롭게 직전에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간 관련 부분이 한국 회사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 회의에 참석 못할 것 같으면 이것도 직전에만 그룹챗에 얘기하면 되는 분위기예요 아무튼 일단 시간 말고 쉬는 날에 집중해서 얘기해보면 모두가 쉬어야 하는 회사 공식 휴일은 신년,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등등을 포함해서 총 10일이네요 HHTO라고 본인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휴일도 따로 있습니다 1년에 80시간 정도예요 그 외에 출산휴가가 8주 육아휴직이 12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잘자잘한 휴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돈 관련해서는 미국은 은행에 본인이 직접 저금하는 것보다 세금 면제받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금하고 투자하는 방식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 복지들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401k 복지는 한국에서도 조금 알려진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 같은 건데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회사 다니면 알아서 정해진 금액이 월급에서 빠지고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1k는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종류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트래디셔널이라고 현재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스라고 미래의 금액을 찾게 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재 소득이 높으면 트래디셔널 방법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세금이 높은 주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세금이 없는 주에서 찾게 되더라도 혜택이 있고요 두 방법을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저금할 금액도 급여에서 얼마나 빠지게 할지 퍼센트로 직접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금이 될 때는 회사에서 매칭해서 같이 저금해줘요 예를 들어 제가 매번 100만원씩 저금하는 거로 설정을 했다면 회사에서 금액의 50%를 매칭해 50만원을 같이 저금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한 번에 150만원씩 저금이 되겠죠? 매칭 퍼센트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럼 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받는 건데 마음껏 저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정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가를 반영해서 거의 매년 오르고 있긴 한데요 24년은 2만 3천 달러까지 최대 저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랑 회사가 같이 저금한 걸 합했을 때 최종 금액이에요 그러니 사실 월에 260만원 정도만 저금하는 거죠 단 늦게 입사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퍼센트를 높게 설정하고 더 많이씩 넣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취직을 했으니 잠깐 동안은 한 달에 천만원 넘게씩 넣어서 제한 금액을 맞췄네요 이렇게 저처럼 금액 맞춰서 저금할 수도 있고 401k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봉이 같아도 노후 자금은 매우 다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금하는 건 401k 계좌에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서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본인 투자 성향을 클릭 클릭해서 자동으로 투자 방법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회사 보고 공부하면서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하면 똑같은 금액을 401k에 저금했어도 엄청 잘 불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같은 트래디션널로 같은 금액을 저금했는데도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따라 은퇴 후 받는 금액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401k에 저금한 금액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한국에 간다 하더라도 나이가 되면 미국에 와서 찾아도 됩니다 내 돈인 거예요 ESPP는 할인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것도 급여에서 매번 얼마나 빠지게 할지 퍼센트를 직접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주식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돈을 뿔리기 좋은 저축 방법이죠 특히 스타트업이나 유망주 기업에 입사한 경우 이 방법으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HSA는 병원 계좌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회사에서 HSP라고 건강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 처리해도 내야 하는 돈이 많은 거 아시죠? 저도 최근에 또 충치 치료를 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충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미국 와서 왜 자꾸 충치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학교 보험일 때는 클리닝과 충치 치료하고 보험 처리했는데도 380달러를 냈어요 학교 보험 커버리지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해도 정말 많이 냈죠 그리고 이번에 클리닝과 충치 치료하니 클리닝은 다 보험으로 커버가 되었고 충치에 55달러를 냈습니다 금액 차이가 꽤 크지만 여전히 이득이 냈죠 아무튼 이런 경우 이 금액은 HSA 계좌에 있는 돈으로 낼 수 있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랑 HSA에 있는 돈으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HSA도 앞에 다른 복지들처럼 급여해서 자동으로 빠지게 저금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통 3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해요 당연히 여기에 저축되는 금액에 대해 현재 세금이 면제되고요 이 계좌도 어쨌든 계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붙거든요 근데 그 이자율에 대한 세금도 면제입니다 게다가 병원의 비용을 내기 위해 이 금액을 뺄 때도 세금 면제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세금 혜택 받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저금을 많이 해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원 많이 다니게 될 때 이 계좌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급여해서 자동으로 빠지게 저금할 수도 있고 저희 회사는 사실 회사가 급여 외에 이 통장에 따로 돈을 저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금하지 않더라도 HSA에 돈이 쌓이죠 다만 401k처럼 이것도 1년에 저금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올해는 4,150달러였습니다 FSA도 HSA와 비슷한 병원 계좌 같은 건데요 HSA와 차이점은 올해 저금한 돈을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저금한 돈이 사라져요 완전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24년 기준 640달러까지만 이월 가능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체 제한 금액도 24년 기준 3,200달러입니다 HSA보다 낫죠 또 이건 회사가 따로 저금해주거나 매칭해주는 금액 없이 순수 혼자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저금하면 세금 면제받고 병원비에 사용할 수 있으니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갈 수도 있으니 적당히 저금해서 잘 활용하면 좋죠 저도 그래서 FSA는 꾸준히 저금해도 2월 금액 때문에 걱정할 일 없게 아주 적은 금액만 저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큰 차이라고 느끼는데 한국은 흔히 실수령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실수령하기 전에 세금 혜택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계획해서 저금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전략을 짰는지에 따라 같은 연봉에 대해서도 실수령 금액이 천차만별인 거죠 급여와 실수령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런 세금 혜택 받는 전략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수령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의 복지 포인트 같은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도 연봉 외에 매년 200만원 조금 넘게 복지 포인트를 받았는데요 회사와 제휴된 특정 카드사의 카드만 사용하면 뭐든 구매할 수 있는 거였죠 여기는 그렇게 카드사 제휴가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Perks Plus라고 부릅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씩 받고요 제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면 제한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꽤 자유롭습니다 정확하게는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건강에 대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PT, 운동기구 같은 것 외에도 스탠딩 데스크나 헬스체크 기능이 있는 애플워치 등도 포함되고 쿠킹 클래스, 카메라 렌즈, 책, 콘서트 티켓 등 취미생활 관련 상품들은 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되고 학자금 대출 갚는 것 등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방에 좋은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마존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주문할 때나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미술관 전시회, 뮤지컬 티켓 사기 등등에 사용했네요 교육 관련해서는 온라인 교육 강의 플랫폼이나 이북도 자유롭게 궁금한 거 배우고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동 관련해서 1대1 상담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신기했던 건 제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랑 제휴된 여러 주변 식당이나 카페들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앱도 따로 있고요 알래스카나 젤타 등 항공사나 호텔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상세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건 비슷하겠죠? 기부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한국 회사 다닐 때도 팀원들과 1년에 한 번은 자원봉사를 반드시 해야 했어요 달동네 가서 도시락 나르기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반나절을 꼬박하고 끝나면 집 가서 자야 하는 자원봉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할 때는 엄청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나 싶네요 아무튼 미국 회사에서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장려하는데요 제가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도 매칭해서 같이 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올해 가자지구에 70달러 국경 없는 의사회에 50달러를 기부했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제가 한 것과 똑같이 가자지구에 70달러 국경 없는 의사회에 50달러를 추가로 기부해요 제가 만약 물건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똑같은 물건을 찾아 매칭해서 하나 더 기부하고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 이때는 회사가 똑같이 자원봉사를 할 수 없으니 해당 기관에 제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 시간당 25달러씩 회사에서 추가 기부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도 있을 것 같은 복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고민하고 설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네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